아유 왜 미냐고요 아유 아유 왜 밀어 아 왜 폭탄주 얘기하는데 나를 밀어 그게요 나는 폭탄이지 폭탄주가 아니에요 야 근데 준수야 너 여기서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지? 아니 무슨 소리야 갑자기 지민이 좋아하잖아 아니에요 지민이 좋아하지 마 너 상처만 받아 지민이 나 좋아해 새벽마다 나한테 카톡한다 지민아 네 오빠 너 나 좋아하지? 어떻게 새벽에 카톡은 왜 했냐? 아 오빠 그 카톡방에 78명 들어있는데요 어쨌든 그 애는 나 있잖아 그리고 단체 카톡도 하지마 왜요? 나 개인톡도 안와가지고 단체 카톡 알림 오게 해놨으니까 아주 나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아 맛있겠다 어이 아잇 예 맞아요 예 저 개그맨 인상 주민들 안녕하세요 예 팬이시구나 예 안녕하세요 당신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걸어 들어왔는데 물관리 똑바로 하래 아저씨 무슨 호프집에 무슨 물관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줄이라고 아 됐고 말도 섞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요 뭘 나가요 빨리 나가요 얼른 호프집에 물관리를 해 빨리 나요 야 잠깐만 잠깐만요 아저씨 나갈 땐 나가더라도 한마디만 할게요 내가 여기서 나가지만은 지민이는 내 마음속에서 못 나간다 음악을 안 틀어주네 내가 틀어야지 음악을 안 틀어주네 내가 틀어야지 마라마라보 아니 저거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진짜 재밌다 상준선대 아니 근데 저거 다트 이벤트 하는데 맞추면 맥주 한 병 서비스래요 선배님 한번 해보세요 저거 나 이거 해본 적 없는데 해봐요 해봐요 김지민 김지민 잠깐만 잠깐만 보자 보자 여기 손이지 아니 아니 선배 상체를 조금 가까이 상체를?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넘어지니까 오케이 오케이 잡아줄게 잡아줄게 어 하나 둘 나이스 나이스 얼굴 믿고 개수작 부리지마 지인은 아니 윤석아 남자 못 만난다고 걔 박나치잖아요 야 내가 남자 꼬시는 법 알려줘 따라와 아 진짜 거의 몇 명이에요? 아 진짜 아 아파 죽겠어요 야 미안해 너무 덥다 빨리 폭탄 좀 빨리 맘 말고 아 죄송해요 잠시만 폭탄 좀 말해